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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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정 예산을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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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강연과 유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덜어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분노를 느낍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세월호 참사로 금쪽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쓰러져갔습니다.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메르스 사태로 수많은 학생들이 등교조차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왕장하며 수많은 희생을 낳은 무책임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결적인 역사교육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전체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겠다고 합니다. 또 유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합니다. 보육 국가 책임을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리과정 내연 예산은 명원입니다. 이미 올해도 전체 2조 1천억 가량의 예산 중 정부는 5천억 건을 부담했을 뿐이고 나머지 1조 6천억 건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짜 놨습니다. 이 중에 1조 2천억 건은 지방체를 발행해서 겨우겨우 메웠습니다. 내년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만 해도 5천530억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원은 예비비로 무단 편성하고 불법 집행했습니다.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도 0원,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0원입니다. 심지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조 원 규모 약 1,500개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비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얼음짱을 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이미 전국의 지방정부는 파탄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도 원청의효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유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악화된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16%로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유리과정에 대한 국고 편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